그렇지만 뒤면 환불하실 수 있으므로 빨리하면 빨리 비췄고 네 빨리합니다 ㅋㅋㅋㅋㅋ 제가 잡아드리는 이게 아니야 가만히 가만히 속도감이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미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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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가자 갑니다 자 점프 자 앞으로 미적고 미적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 잡으시고 스틱을 끼워주세요 잡으세요 스틱 스틱을 여기 잡으세요 끼우면 자 이것도 됐습니다 이제 자 갑니다 자 이거 손주사이 땡기면 앞으로 그렇지 땡기면 앞으로 갑니다 네 네 가고 있어요 자 빨리 크게 이겨서 날이 가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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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머리로 머리로 방향 머리로 방향 머리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 어 좀만에 조용해 조용이 안 조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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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 미독하세요 그저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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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갑니다. 자 내리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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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 가만히 쭉 갑니다. 워어우 미적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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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 어느 정도. 근데 잠깐 어지럽게. 자 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VR 채널으로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스틱 스틱은 이렇게 내려보세요 스틱을 다 끼우세요 아 됐습니다 자 잡고 일단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스틱을 다 끼우세요 스틱을 다 끼우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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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머리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몸은 다만 입고 몸은 다만 입고 몸은 다만 입고 자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머리로 조금 조금 옆으로 옆으로 살살 가주시면 그렇지 그렇지 머리 조금씩 만지세요 그렇지 그렇지 여호 자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머리 밑에 맞지 손은 두고 세게 자 자 물어 우우 우우 점프! 점프! 잘 탔습니다. 한 번 더! 점프 한 번 더! 점프 한 번 더! 점프! 점프! 상취!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! 오! 자, 오른쪽! 자, 오른쪽! 오른쪽! 자, 여기까지 됐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됐습니다. 으흐흐흐! 감사합니다.